임 교수의 그런 칼럼을 단순히 집권 여당의 오판이다 또 성급함이다 잘못이다 이렇게 간주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더. 대통령의 처신입니다. 청와대의 8개 부처가 총동원되고 경찰까지 동원해서 관건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이고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의 중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도 8.25 부정선거는 아랫사람들이 한 것이고 이승만 전 대통령은 직접 개입한 것은 아닙니다. 온 국민들은 거의 대부분 30년 친구를 돕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추진한 사안이 바로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사건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가 떠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말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물론이고 청와대조차 일체 어떤 해명도 없습니다. 당연히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검찰 공소창이 낱낱이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내면 무엇이라도 이야기로 해명을 하거나 변명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마땅한 그런 의무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알 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과 청와대의 처신은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는 경고하다 우리는 우리 행보를 계속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반응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열아같은 바람이나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검찰을 나무라는 그런 헛소리라고 찌그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집권 여당의 처신입니다. 교수 한 사람이 민주당만 빼고 라는 제목으로 아주 부드러운 여당과 정권을 비판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무슨 대단한 비판도 아니고 직자층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비판 정도로 글을 담았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칼럼을 쓴 사람과 신문사를 공격하는 것은 솔직히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니고 집권 여당이 교수 한 사람의 작은 칼럼을 대상으로 해서 선거법으로 글고 넘어가는 것은 정말 참 오만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성취했다 우리가 다 이루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없으면 지식인의 걸 하나를 두고 집권 여당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자신들의 권력이 견고하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장기 집권할 수 있다. 이런 자만심과 확신과 교만함이 없다면 결코 가능한 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작은 칼럼 하나를 억압할 정도로 정치적 표현에 재갈을 물리는 그들의 태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그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고려대 이한상 교수처럼 잘 담아낸 문장으로 표현한 사람이 드물 것입니다. 공권력을 동원해서 특정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도 모르세로 일관하는 것들이 고작 학자의 언론기구 하나를 갖고 선거법 핑계로 검찰 고발을 한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고려대학교 이한상 교수는 울분을 토로합니다. 다음 주제는 장기 집권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임미리 교수의 칼럼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고발권은 단순히 선거법 위반에 대한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없다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연말에 3대 악법을 통과시킨 다음에 집권여당은 자신들의 구상인 좌파독재와 좌파연구집권에 확신을 갖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무리수가 나오기 힘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임 교수의 그런 칼럼을 단순히 집권여당의 오판이다. 또 성급함이다. 잘못이다. 이렇게 간주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더 심청을 파헤쳐보면 결국은 집권 세력이 갖고 있는 그런 자신감과 교만함과 오만화로부터 그와 어떤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좌파 연립정권 수립의 토대가 구축된 겁니다. 공수처 법안, 청와대 권력을 견제하는 어떤 세력도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검사든 판사든 반대파를 제거하고 재가를 물리기 위한 그런 조치가 완비된 겁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경찰 권력을 장악하고 검찰 권력을 철저하게 무력화시키는 그런 법안이었습니다. 수사팀 해체를 위한 검찰 인사, 수사팀 해체를 위한 검찰 직제안 개편, 권력 수사 방지를 위한 수사와 기소 분리 추진, 조국, 유재수, 울산 사태들에 대한 끊임없는 수사 개입 반응과 압박, 대통령, 법무부 장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 이미 방송사는 다 장악된 지 오래됐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가 지속적으로 발표되어 국내외 주요 언론들의 대서특비되고 있습니다. 연금사회주의를 통해서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한국의 상장회사의 경영에 개입하는 일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표가 있다면 돈을 물쓰듯이 합니다. 포퓨퓰리즘과 재정탕진, 환제, 대법원의 장악, 이런 일관된 그런 전체의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이 이제껏 왔던 길과 전혀 다른 길을 향해서 대한민국을 끌고 갈 확고한 의도를 갖고 있다. 두 번째는 그 계획에 따라서 법적인 조치들을 차곡차곡 마련해 왔다. 세 번째는 그런 조치들이 거의 완성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네 번째는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끊임없이 민주나 민주적 통제,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과 같은 화려한 미사 요구를 동원해서 국민을 쏘기거나 기만해 왔다. 다섯째, 완성을 앞둔 자신감에서 이번처럼 교수의 칼름 하나에 재갈을 물리는 그런 오만함과 교만함이 자연스럽게 배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국민들은 독재를 향한 움직임을 인식하고 지난 날 우리의 선대들이 군부독재에 맞섰던 것처럼 지금은 좌파독재를 위해서 힘을 모으고 그들의 전진을 멈추어 서게 해야 될 중차대한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수행해야 될 임무를 지게 된 셈입니다. 과거에가 군부독재에 대한 항구였다면 지금은 좌파독재의 전진을 막는 첫 번째 시금석이 바로 사이로 총선이라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ies